안녕하세요. 이노소프트 기술의 최승실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부터 영림원 ERP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영림원 ERP의 개발, 컨설팅, 자체 유지 보수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구축형 ERP를 통해서 6개월 이상의 장기적으로 컨설턴트가 상주하고 고객들에게서도 수억대의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번에 SNQ 플러스에서는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면서 짧은 기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클라우드 ERP에 있어서 SNQ 플러스를 시작으로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종을 위한 표준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중점을 둔 분야는 가맹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위한 기존의 영림원 ERP에서는 웹 서비스 기능이 아직 없었는데 웹발주를 처리할 수 있었고 가맹점이 본사에 요청하는 요청사항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수발주 물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배송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가맹점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요청한 것도 가맹점도 보고 본사 직원들도 어떤 내용인지 서로 상호 파악할 수 있어서 그걸로 인한 전화 문의 같은 것들을 줄여서 가맹점과 본사의 직원들의 업무에 그런 그걸로 인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이 발주 대비 납품에 있어서 기존에는 오배송이 많아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저희 시스템으로 가맹점 또는 본사의 직원들도 발주와 그 다음에 납품 내역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90%의 시간 전략이 되었고요. 또한 수백 건의 세금 계산서가 자동 세금 계산서 기능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루 이틀 걸리던 작업을 한 시간 이내에 계산서에서 이세로의 세무신 것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3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매출액 200억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구축형 ERP의 경우는 고가이기 때문에 2만 개 이상의 고객은 저희 영리몬 ERP 고객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저희도 해외 진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ERP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기존의 구축형 ERP를 했던 노하우의 제대로 된 제품을 서비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영리몬 클라우드 ERP는 타사와 달리 싸지만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전산실이 없는 비전문화된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ERP를 선택하실 때는 본인의 회사의 확장성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직원들이 이중률이 높고 해서 노하우가 금방금방 유출되는데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에 축적된 노하우를 기르실 수가 있고 회사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석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수발주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면 사실 물류에서 자료가 회계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정합성이 부족했고요. 영리몬 ERP의 경우는 수주에서부터 재고 그리고 회계까지 모든 자료가 정합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제대로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이런 손이까지 시스템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매출에 관련된 자료, 고객에 대한 자료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